안녕하세요 다문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이현정입니다 다문화 시대는 곧 글로벌 시대 그리고 세계화 시대 같은 말이고요 이런 시대일수록 국가관 또 영토관 그리고 역사관이 굉장히 아주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예민해지죠 이런 마당에서 우리 잊혀진 역사 우리의 역사 바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중국 지린성 둔화의 성산자 산정에 대조영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대조영은 원래 만주에 흩어져 있는 고구려인과 말갈족을 모아서 바래라는 나라를 세웠거든요 이것만으로도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한 것이죠 거기에 바래 무왕은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바래는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고 부여에서 전해내려온 풍속을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적으면서 고구려의 후예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바래는 지금의 우리 영토 남과 북을 비롯해서 고구려의 옛 영토 그리고 거기에 통일신라의 5배 정도로 확대해서 우리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진 것이죠 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자부심을 갖자고요 오히려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도로만 봐도 어마어마한 그런 영토였습니다 생활 문화를 또 볼까요? 생활 문화를 봐도 고구려 계승성을 보여줍니다 바래 풍속은 고구려나 거란과 같다라는 구당사의 기록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장래예법과 무덤양식 등을 보면 더 확실해지죠 고구려와 같이 무덤을 돌빵 무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돌도 우리만의 독특한 주거 문화인데 온돌도 사용했습니다 러시아 지역까지 바래였기 때문에 여기서도 온돌의 흔적을 볼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유물들에서도 고구려 풍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의 문화를 또 받아들여서 다문화를 수용하고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바래는 그야말로 각 지역의 문화를 전부 수용해서 받아들여서 자기의 것으로 재창조시킨 그야말로 패치호크 다문화의 전형이랄 수가 있죠 바래 시조 대조용은 성씨가 태씨입니다 지금 그 후손들이 영성태씨 일가가 경북 경산시 남천면에 사당을 모셔놓고 지금도 모여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고려와 바래는 또 8년간이나 공전을 했습니다 대조용은 대동강에서 흑룡강까지 즉 중국에서 러시아 연해주까지로 우리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누려본 안타깝게도 좀 잠깐의 시대였죠 그러자 흑수말갈과 당이 또 합세해서 바래를 견제하려 했습니다 바래 무왕은 동생 대문예에게 흑수말갈을 점령하자고 했는데 이는 당과 등지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찍이 어렸을 때 당에 갔다 와서 당의 위력을 안 이 동생 대문예는 적극적으로 형의 의견에 반대하죠 당은 칠 수 없다 사실 당나라 하면 이 다문화의 극치를 이룬 대강국이었고 지금의 미국과 같은 패권국가였습니다 다문화의 막강한 힘을 여지없이 보여주던 최대 강국이었고 이를 동생 대문예는 당나라에 갔다 오면서 아주 철저하게 느꼈죠 특히 실크로를 통해서 세 개 문물을 모두 담은 당나라는 이 당나라는 막강할 수밖에 없었고 강력한 무기와 병력을 보유했습니다 여기서 다문화 강국 당나라를 우리가 유심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다문화의 힘이란 이렇게 단단하고 조직력이 센 것입니다 고구려 멸망 30년 만에 고구려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군기지를 선제공격했고 그러니까 이 말은 동생 대문예를 치고 형이 그냥 독자적으로 고구려가 당을 친 겁니다 이거는 뭐 동생 대문예가 그렇게 뜯어 말렸는데도 형이 무조건 그냥 이건 먼저 선제공격을 해야 된다 우리를 무시한다 우리의 힘을 과시하자 이런 의미로 선제공격을 했습니다 우리 역사상에서 손꼽히는 선제공격입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발해의 위력을 여지없이 보여준 일대 사건이었죠 우리 역사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다인종 다문화 국가 발해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모를 때 다문화는 남의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 역사를 정말 잘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손꼽히는 여기가